내년은 통일운동의 거목, 문익환 목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교계인사들이 그의 뜻을 기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당신께로 시작하는 편지 한 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늦본 문익환 목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 달력과 잡지도 서로에게 향한 애정을 담는 편지지로 활용됐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절친 시인 윤동주의 대표작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의 초판본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할 당시 가슴에 붙어있던 수인번호와 북한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문익환 목사에게 준 선물까지 서울 수유리에 있는 통일의 집에는 늦본 문익환 목사와 그의 아내 봄길 박용길 장로에 인생과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와 박용길 장로의 유품 2만 5천여 점이 남겨진 통일의 집.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훼손되고 파손되고 종이 같은 경우는 훼손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1970년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문익환 목사는 1994년 소천했습니다. 이후 아내 박용길 장로가 홀로 지내다 2011년 박 장로가 소천한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고 곰팡이까지 피는 등 유품을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꾸려져 100주년이 되는 내년 통일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심 부족으로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준협 사무국장만이 홀로 유품을 보존하며 통일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일의 집 측은 문익환 목사와 박용길 장로의 삶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며 그 유지를 후대로 잇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